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아니지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제정신으로 돌아온 그런 남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무수장본이에요. 제목 얼굴이 완전 존예인 의사랑 반드시 결혼이 하고 싶어서 용기내어 접근 들이대려고 했다가 지 스스로 침몰해버린 남자. 원지 남자 간호사랑 여자 의사랑 잘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 직업은 간호사고 외모만 놓고 보면 어딜 가도 잘생겼다는 말을 오지게 많이 듣고 또 키도 커요. 184에 헬스를 2년동안 꾸준히 해가지고 몸도 듬직하게 되게 좋은 편이죠. 누구라도 다 안기고 싶은 그런 몸입니다. 그래서 술집거리나 하필 카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살짝 즐길 정도로 외적으로만큼은 정말정말 자신이 있어요. 완전 1티어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여자는 같은 병원의사입니다. 뭐 타고난 것도 이쁘지만 꾸미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막 보고 있으면 귀엽고 섹시하고 단아하고 그리고 이목구미도 뚜렷한데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그냥 예쁜 얼굴이죠. 오지게 이뻐요. 키는 좀 작은데 정확히는 몰라도 한 160이 살짝 안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근데 얼굴이 오지게 이뻐요. 여하튼 이런 상황인데 우리 두 사람이 잘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아 참고로 저하고는 뭐 별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지만 이게 딱 봐도 되게 착한 스타일이고 다른 동기 선생들이랑 장난도 잘 치는 것으로 봐서 성격 자체가 되게 좋아 보여요. 아 진짜 너무 내 스타일이라서 결혼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도 될까요? 참고로 연락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도 찾아봤는데 비공개라서 보지는 못했어요. 뭐 카톡 프사는 남친으로 보이는 인물 같은 건 없고 다 셀카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딴 용기 절대 가지지 마라.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2번 님이 들어갈 틈이 있겠어요? 특히 들어오는 선자리도 많을 거고 어디 그뿐인가? 그 선자리 상대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핵부자 아니면 전문직일 텐데 댁래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안 돼요. 뭐 B 정도면 모를까? 댓글 어? 가능성 단일도 없죠. 내 장담하는데 그 여자 의사는 키 184에 근육질에 잘생긴 의사랑 결혼할 거고 완? 그래도 정 의사랑 결혼하고 싶으면 거기 말고 완전 못생기고 뚱뚱한 늙은 노처녀 여의사는 한번 알아봐요. 물론 희박하겠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그쪽으로 가보라고. 3번 안타깝지만 냉정히 말하면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죠. 그 여의사 성격에 큰 하자라도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얼굴 완전 예쁘고 성격도 좋다니까 의사들 사이에서도 인기 엄청날 거야. 고로 쓴이는 안 돼요. 가능성이 없다고. 돌아가. 4번 혹시 쓴이 부모님이 대단한 자산가인가? 그리고 그 여자 의사가 계룡여라면 병원 차려주겠다 이러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지게 들이대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조용히 짜그러져 있으세요. 아니 간호학과 교수도 아니고 간호사라니 승산이 없지. 5번 쓴이가 가지고 있는 그 속마음을 드러내는 순간 그 여자 의사는 개 차갑게 돌변할 거야. 감히 나를 어찌 보고 있단 게 이렇게 이게 현실이야. 6번 반대인 경우 즉 남자가 잘생긴 의사고 여자가 간호사다. 물론 나이가 어리고 진짜 진짜 이쁘면 가능하긴 하죠. 근데 이게 보통 수준으로 이쁜 게 아니라 연예인급을 말하는 건데 근데 저 의사가 남미세가 아닌 이상 이거 안될 것 같은데요. 7번 아니 다들 왜 이래 댓글이 이스니 얼굴이 뭐 차은우나 뷔 정도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닌가 아니 오히려 여자가 먼저 대시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배우들 보면 의사랑 잘되는 것도 되게 많잖아. 아 물론 그 배우들이 재래까지 대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여하튼 당신들이 이스니 얼굴 봤어? 아니 왜들 이렇게 대놓고 부정적이야 본 적도 없으면서 대답글 차은우나 B급이면 이런 글 자체를 안 씁니다. 벌써 다른 세계에 들어가 돈 오지게 벌고 있겠죠. 전 세계를 상대로 아니면 재벌 여자랑 결혼했든지 이후 쓴이는 다른 사람인 척 글을 한 번 더 올립니다. 근데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라 패스할게요. 그리고 세번째 일주일 뒤에 마지막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원제 남 간호사랑 여의사랑 잘될 가능성 그 이후 이야기 야 니들 앞으로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 절대 쓰지 마라. 댓글에 90% 이상의 욕이라 참 씁쓸하네. 인생 거지같아. 일단 그래 고백은 안 했어. 안 했어요. 아니 원래는 하려고 했지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알아보니까 남친이 있더라고. 하긴 그래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지. 뭐 내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인스타에 남친 사진이 올라왔더라 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아이씨 그지같네. 여하튼 댓글 중에 그 선생 동기 선생들도 노릴 거라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 눈을 제대로 딱 두고 보니까 그래 당신들 말이 다 맞더라. 인정하기 싫은데 댓글 보고 다시 돌아보니까 다 보여 그게. 나만 좋아한 게 아니었다 이거지. 그래 뭐 여러분들 덕분에 사륜안을 갖게 됐는데 그거 하나는 고맙네. 나 제대로 적분도 못하고 바로 침몰해가지고 지금 너무 우울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욕은 그만하고 위로 좀 해줘요. 아 그래도 깔끔하네요. 댓글 1번 위로는 개뿔 멍청한 것들은 더 많이 맞아야 돼. 그리고 글만 봐서는 니가 의사였다 해도 안 될 것 같다. 2번 애초에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같잖네. 가뜩이나 실력의 외모에 인기 터지는데 감히 어디다 들이대는 거야. 3번 뭐 어차피 사귈 가능성도 없어 보였지만 연애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한들 그냥 안 하는 게 맞아요. 남자 의사도 왕자 취급을 받는데 대우를 받는데 여자 의사는 진짜 엄청나거든. 게다가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다면서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공주로 떠받들어주고 있을 겁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쓴이가 성에 차겠어요? 설사 연애를 한다 한들 얼마 못 가서 버려질 운명이었다 이거야. 왜? 자기를 좋다 하는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전문직이고 다 잘났어. 그러니 억지로 연인이 됐다 한들 결국 쓴이 혼자만 상처받는 거죠. 안 된 게 다행이에요. 4번 아이고 한 400년만 더 일찍 태어나지 그랬어요. 이게 지금은 안 돼도 조선시대에는 가능했거든요. 그 예전에 허존에 나오잖아. 의술로 따지면 의사나 다름이 없는 은녀 홍춘이와 약제창구를 지키는 종약사원 이모근이 결혼했잖아요. 5번 아니야 직업에 귀천은 없죠. 근데 오르지 못할 나무는 아예 애초에 쳐다보지도 말라는 옛말도 있잖아요. 그러니 나는 쓴이 마음 이해해요. 앞으로 뭘 하든 힘내고 진심이야. 6번 아니 자꾸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이건 애초에 남친이 없더라도 너는 안 된다니까. 뭐 남친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 척 하고 있어. 7번 처음엔 그지 같았는데 포기하는 거 보니까 또 안타깝네. 참고로 내가 아는 집은 여자가 의사고 남자가 대기업 다니는 사람인데 남자 키 180종으로의 얼굴이 준 연예인급이에요. 진짜 잘생겼어. 그리고 여자가 먼저 대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면 가능하더라고요. 8번 솔직히 이거 성별이 반대였으면 다들 힘내라고 응원했을 것 같은데 말이지. 그래 그래 그래. 되랄까. 뭐라는 거야. 예전에 여자 간호사가 같은 병원 의사랑 잘 되겠냐라는 글 올렸을 때 먼지가 되도록 까였어요. 안 돼요. 네 얼굴이 오지게 이쁘면 모를까라고. 9번 어머나 내 남동생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짠한 마음이 드네. 예전 그래서 너 미쳤냐.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식으로 조언했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누나 마음이 아프잖아. 여하튼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한 연애 하세요. 이거 놀리는 거 아니고 진심으로 응원하는 겁니다. 힘내요. 10번 일해놓고 터치페이 시도하다 차 있는 거지 뭐. 안 봐도 뻔해요. 11번 정말 잘생기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주려고 들어왔는데 뭐요. 벌써 그것도 지가 알아서 개박살나버렸네. 어이고 끌 끌 12번 남들이 다 욕을 해도 저는 쓴 일을 좋게 봤는데 아이고 막판에 씁쓸하게 끝나버렸네. 뭐 더 좋은 인연 나타날 겁니다. 외모나 직업을 떠나서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 다 산 거 아니잖아. 그럼 늘 행복하시길 13번 글이 너무 웃겨요. 그래요. 쓰니 힘내세요. 14번 힘내세요. 돼지 라이브도 원래 다 짜기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개죠. 제가 아까 사연에서도 그런 말을 했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인정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화를 내다가도 돌아선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쓰니가 그래도 깔끔하게 포기를 하니까 어떻게든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미워도 그러면 된다니까. 아 그리고 사연과 상관없는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앞에 사연에 발바닥 각질 커피 사연에 뒤에다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해버렸어요. 그걸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예전에 한 10, 한 2, 3년 전에 하루는 저희 집사람이랑 아내랑 저랑 둘이서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드라이브를 하다가 그때가 점심때여서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 그래가지고 뭘 먹을까 하고 쭉 둘러보니까 워낙 시골에다서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어디 외진 곳 하나에 중국집이 보이는 겁니다. 중국집이. 제가 거길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너무 허름하다고. 제가 그걸 설득했죠. 아니다.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장사를 이렇게 한다는 거 딱 봐도 오래됐는데 저렇게 오래 한다는 것은 맛이 좋다는 거다. 먹으러 일부러 사람들이 온다는 거다. 아마 맛집일 거다. 해가지고 제가 꼬셔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는데 손님이 딱 한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였습니다. 두 분이 쟁반 짜장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할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보려고 본 건 아니고 그냥 보이니까 봤어요. 짜장면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완전히 똥 씹은 표정인 거야. 똥 씹은 표정.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두 사람이 싸웠나 왜 말도 없었거든요. 싸웠나 보네. 이러고 옆자리 옆 옆자리로 갔죠. 앉아가지고 짜장면 하나랑 짬뽕 하나를 주문했는데 안에는 등지고 있어서 안 보이지만 저는 주방이 보이는 각도였어요. 주인 아줌마가 짬뽕국을 데울 거 아닙니까? 짬뽕국물을 데우는데 국차를 확 휘졌다가 한 국차 퍼가지고 마시더라고 그러더니 또 휘휘 젓는 거야. 뭘 집어넣고 간이 안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얀 가루 같은 걸 넣더라고요. 휘휘 젓고 또 먹고 한 두세 번을 그래야 하는 거야. 말 안 했어요. 아내한테 말하면 이거 충격받으니까 나중에 얘기해야지 해가지고 그래 음식이 나왔는데 짬뽕 먹지 마라.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먹지 마라. 그러고 짜장면만 먹고 나가자 하고 한 젓가락 딱 먹는데 우와 입안에서 이거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는 게 짜장면에서 그 오래된 그 지하실 먼지 맛이 나는 겁니다. 그런 향이 나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땅콩 썩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땅콩 썩은 맛이 나. 이게 썩은 건 아니고 땅콩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상하기 직전에 그 미묘한 거 있죠. 그런 향이 확 올라오는 거야. 맛도 그렇고. 와 한 젓가락 먹고 바로 나갔습니다. 음식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장사를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지 내 말은. 아무튼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그 음식점을 검색을 해봤는데 우와 별점이 전부 다 욕만 박혀있어. 지금도 장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뭐 그렇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